아, 지가 말이죠. 지가 봤을 때는 그릇이 흰색이면 어떨까? 짜장이 더 느낌, 시각적으로 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그거는 넘어갈게요. 오, 수타. 날카로운 시선으로 면만 한번 마셔봅시다. 기계면과 수타면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계면 같은 경우는 질기다는 느낌이 있고 수타면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럽고 탄력 있는 곳에서 고집하고 있는. TV로 봤을 때 제일 참기 힘든 게 또 그 중에 하나가 짜장면이 있어. 오, 면이 달라. 면이 이제 불규칙한. 그런 맛이 있네. 음. 이게 중간이 적절해, 적절해. 짜고 달고 이런 맛들이 적절하고 면이 쫄깃하고 맛있고 하니까 이게. 어, 맞아. 그 답, 댓글 주신 분 딱 맞네. 김만 앉겠습니다. 여러분도 먹어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이 집은요. 컨설팅 포기할게요. 우지 제가 손대일 필요 없어요. 기본 짬뽕을 한 그릇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이죠. 뭐 청결 상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도착 시간이 8시 33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시 33분으로 지금. 310km를 날라서 가고 있거든요. 그 한 그릇 먹으러. 못 먹고 가면 안 되겠죠. 꼭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차돌짬뽕 먹으러 이제 약 20km 정도. 식당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제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고. 1분 늘었어. 당진과 의왕을 떠들고 있는 김준현 마포터. 어때요? 사실 홍합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짬뽕집이 꽤 있죠. 그런데 여기는 홍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깔려있는 소라, 오징어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수북합니다. 수북히 쌓여있어요, 수북히. 이 짬뽕면 먹을 때 위위위위 하는 그 짜장이랑 또 달라요.